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크로맨서가 되어볼 거예요. 사신했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괴생명체, 괴물을 제가 직접 만들어볼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네크로맨서의 성전! 들어가 봅시다. 이곳에서 엄청난 괴물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네크로맨서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네크로맨서 책을 만들어볼 거예요. 먼저 책을 만들려면 막물과 그리고 팩이랑 가죽도 몇 개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피 깃털도 필요하고요. 먼저 책을 가운데 놓고요. 조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주변에 가죽을 깔아주고 그리고 깃털 그리고 먹물 하나 네더 사막에 깔고요. 마지막에 치가 담긴 병을 넣어주면 두둥! 네크로노미콘! 완성되었습니다. 오오오! 지금 당장 뭔가 데스노트처럼 생겼는데 평생 이것만으로도 뭔가 소환이 될 듯한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자 이제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몬스터를 만들어낼 재단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돌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 하나 깔아 준 다음에 어 준비 됐어요 여기에 네크로노미콘을 얹으면 나와라 네크로메소 재단 뿅 오오오오오오 오 본격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재료들을 넣고 피와 그리고 영혼을 딱 조합을 해주면 괴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괴물이 될 재료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재봉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괴물들의 머리라든지 몸통 뭐 팔 등등 이것저것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 먼저 겉에 이제 덧댈 피부조직이 필요한데 가죽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바늘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뼈가루 딱 집어넣으면은 자 이 뼈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실도 올려놓고 가죽 하면은 스킨이 나옵니다 진짜 제가 레크로맨서가 된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머리 한번 바로 만들어볼게요 피부 조직 쫙 올려주고 여기다 거미 눈을 박아주고요 뇌를 하나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소고기 마지막 재료를 어떤 거에 넣느냐에 따라 다른 머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하하하하하하 계단에 지금 이제 소 머리가 올라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계속 아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빈병이 좀 필요합니다 일로와 돼지들 이 빈병에 돼지 영혼을 담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양고기 넣으면은 양머리 나오고 막 그런 건가 보네 맞죠? 이거 좀 궁금하구만 여기 아까 제가 머리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뇌 넣고 아마 양털 넣으면 양머리가 나오겠죠? 치킨고기를 넣으면은 닭머리 아 오늘은 뭐 머리 수집가가 될 것 같네요 거의 좋았어 모든 머리를 수집했다 잠깐만 이거 머리끼리도 조합되나 설마? 중앙에는 양머리를 넣어주고요 왼쪽 팔은 닭머리 오른쪽은 돼지 어? 이게 오 뭐야 작풍명 대가리 파티 머가리 파티 갑니다 피를 넣어주고요 마지막에 소울 들어가는 순간 나올 거예요 나와라 첫 번째 생명체에 소환 얍 어? 머리로만은 안 되는구나 아하이 까비 여기 보면 몸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저것 엔더맨 몸통이랑 오징어 다리 소 팔 이렇게 가자 이번에는 완벽하겠죠? 카우 오징어 다리 엔더맨 자 끔찍한 혼종 완성 다리 뭔데 이거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비됐니? 칼아 움직일 준비됐어? 나와라 오징어 소 소환 레츠 그릿 오 indication 뭐여 이거 아하 이 자식이고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는데 굉장히 기괴하거든요 야 걸어다닌다 밖으로 나가요 어디가냐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호기심이 많은 녀석들이군요 지금 이 세계에 갓 태어난 놈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늘 머리 조합으로 한번 쭉 가보자고 나와라 머리 파티 머리머리 자라나라 저기요 뭐가 나오긴 했네 아 이게 머리를 조합을 해도 각자 다리에 맞춰가지고 나오네 아 난 머리끼리 조합되는 줄 알았더만 어우 기괴하다 기괴해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크로멘서 공장 가동 들어갑니다 최강의 생명체 한번 만들어봅시다 마녀머리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콜렘 좀비 팔 자 최강의 생명체 빠밤 안녕 내가 너의 오늘부터 주인이다 인마 예 최강이 뭐였어? 위력이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자 좀비 소환해 볼게요 자 자 제 군들 공격해 왕왕왕왕왕 하하하 간다 여러분들 저의 완벽한 몰타 군단이 완성되었어요 오 야 이거 재밌네 제가 직접 만든 저의 하수인들이라 그런지 좀 더 뭔가 애정이 가네요 생긴 거는 좀 기계하지만 자 오케이 다음 생명체들 바로 한 번 만들어보자 이번 테마는 그러면 치킨으로 갑시다 치킨 머리 궁금하거든요 최강의 치킨을 한 번 만들어볼까?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뭐냐 이거? 자 나와라! 박주민! 이야 짜잔! 헬로우 하하하하 짧은 거 봐 어떻게 잘 다닌다? 떳떳떳떳떳떳 야 이거 조합하는 맛이 쏠쏠하네 확실히 아 이번에는 그러면 좀 주민으로 만들어보자 어.. 주민 머리에 엔더맨 몸통 오징어 다리 골렘의 팔로 간다 자 용사여 일어날 준비하세요 아이작헤드? 이것도 되나? 우와! 이거 되는구나 야 진짜 괴생명체 가능하겠는데 이거? 즐 오و.. 뭔데 이거? 그건 팔로 걸어다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어쨌든 관괍이 나 나와라 히압! 빠밤 어우 야 몬스터 군단 저 너 집합! 자.. 어느정도.. 아냐 얘 당 왜 이렇게 웃기냐 얘 걸어다니는 거 맞냐 이거? 둥둥 떠다니는 거 같아 얘가 자 그러면은 몬스터 군단들 어느정도 완성이 됐는데 위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좀 강력한 몬스터들 뭐가 있을까? 자.. 야 괴물 부위에서 괴물이다 누가 더 강력한 괴물인지 보여줘 어택! 공격해! 야 닭.. 야 닭 주민! 너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아니 뭐해! 와.. 역시 제가 만든 최고의 작품답게 혼자서 그냥 캐리 해버렸네요 나머지 애들 어디 갔냐 근데 야 니들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만 더 만들어가지고 어.. 오늘 탐험 한번 떠보납보자 자 나와라~~ 양리퍼~~ 소환.. 빠밤~~ 그리고 주민 리퍼로 간다 이렇게도 만들어지나? 짠~~ 하하하하하하 와우~~ 야 얘가 오늘 레전드네 거의..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거의 똑딱 어이구 잘 걸어다녀 자 오케이! 모든 몬스터들 집결하라! 자 오늘 휴지군단의 첫 번째 목표 최강의 몬스터 VS 최강의 몬스터 군단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바로 위더 소환 들어갑니다잉 딴 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닭주민 닭주민 준비됐냐? 믿는다 니들? 싸울 수 있지? 잘 싸울 수 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주리퍼? 주리퍼도 있고 소환 들어갑니다 렛츠 아 고우 뿅! 얘들아 공격해! 공격! 공격하라! 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니들 뭐해? 와.. 아 Ou 으아아아 할이 짧아서 공격을 못해요 er 안 돼 문집 자 오늘 이따 요렇게해서 저만의 몬스터군단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네요 이거 뭔가 그 특별한 능력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제 마음대로 마구마구 조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녀석들로 많이 만들어 봤던 거 같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 안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